광주 광산구가 공사가 중단된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재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42억 원을 투입한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산책공사는 당초 지난해의 중공을 목표로 진행했지만, 저류조 자제의 거치를 위한 크린 공사 부족 등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광산구는 공사 시공 단계에 발생한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 용의성을 고려한 보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공사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산동 이론의 상습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